안녕하세요. 우풍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열맛 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와 약속 행가처럼 오늘 지금 아침에 판매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양에서 지금 애장품으로 기획하고 지금 계속 실생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꽃들입니다. 조만간에 구독자님 곁으로 돌아갈 아이들 다 실을 맺혀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셀프라고 실을 맺혔습니다. 이러면 금방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리시면은 금방 금방 시원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가지고 확 빨리 만들어가지고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 예쁜 꽃들을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당초에 약속했던 것들처럼 조금 저렴한 그런 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꽃들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일반 분들은 다 조금만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한 꽃도 생소하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버진이라는 그런 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버진이라는 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개 한 개 소개해가면서 그렇게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버진을 오늘 판매할 것은 판매할 것은 요 꽃이에요. 이게 향꽃이 향이 초콜릿 향이 살짝 나면서 살짝는 아주 진하게 나는 아이예요. 살짝이 아닙니다. 진하게 납니다. 요 꽃 보시면서 조금 가격이 가격이 많이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보통 일반 이제 일반 보통 일반 하원에서 일반 꽃 판매 하시는 데서 보통 판매 하시는 것 보다 조금 가격이 저렴할 거에요. 저렴하고 여기 우리 부양에서 부양 토분에 심어 가지고 부양 토분에 부양 토분에 다 심어 가지고 구독자님 탁 받으셔 가지고 딱 예쁘게 감상만 하시면 될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양에서 그렇게 심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농장에서 온 화분채로 이제 이래 가지고 뭐 그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희들이 부양에서 수태가리를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래 가지고 기를 수 있는 화분에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습기 때문에 너무 가습을 하지 마시고 예쁘게 기르면 5년 동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지금 1번부터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들어가면서 꽃부터 보여 가면서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이 지금 현재 1번은 판매가 35,000원 입니다. 이게 우리 부양 토분 중자에 심어 가지고 조금 큰 사이즈에요. 이거는 35,000원 짜리는 조금 큰 사이즈에요. 그래서 5,000원을 더 해 가지고 숙대값하고 화분값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그렇게 높게 적시겠습니다. 꽃은 현재 6개 붙었습니다. 6개 붙어 가지고 포에이 수티를 깨끗하게 심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양 토분 전용 토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격은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할 거에요. 저렴해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1번 가격 35,000원 입니다. 꽃 6개 붙었습니다. 2번 2번도 가격이 35,000원이에요. 꽃이 5개 붙었습니다. 이 벌베스 한번 봐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입니다. 10개 이기 때문에 바로 또 이래 가지고 이거는 고치고 나서 더 뒤쪽에서 신화가 나올 거에요. 이쪽에 이 하나 신화가 붙은 거에요. 신화가 나오면 꽃 나올 거에요. 꽃은 5송입니다. 3번 가격 35,000원입니다. 3번 가격 35,000원 요것도 전전은 2초기에 전전 2개 붙었습니다. 꽃은 5개 입니다. 요것도 부양 토분에 숯대 깔끔하게 심어 가지고 가격 1, 3번 가격 35,000원입니다. 반듯하게 벌베스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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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밟습니다. 여섯 밟고 어 요 뒤에 바로 또 꽃에 전전이 하나 소시지 올라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약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꽃 필 거에요. 4번 가격 35,000원 5번도 전전이 2개에요. 전전이 2개 해 가지고 바로 안 있습니까? 꽃도 또 나올 겁니다. 5번도 꽃 5개 5개죠? 5개 5번 가격 35,000원 6번 6번도 35,000원 이것도 전전이 2개를 붙었습니다. 6번도 꽃 예쁘게 4송이입니다. 7번은 3만원입니다. 7번은 먼저 부양 토분 소자에다 심어졌습니다. 심어져 가지고 꽃대가 몇 개고 꽃대는 4송이 붙었습니다. 4송이 붙어 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아주 예쁘게 잘 심어졌네요. 8번 가격 8번은 꽃이 3대입니다. 8번 3만원입니다. 이것도 부양 토분에 깔끔하게 심어졌습니다. 9번 9번 3만원입니다. 꽃이 5송이 붙었습니다. 꽃이 5송이 붙었습니다. 전진이 2개입니다. 10번 전진 2개예요. 전진 2개 해 가지고 꽃 4송이 붙었습니다. 3만원입니다. 10번 3만원입니다. 11번 3만원입니다. 11번 3만원 꽃 2개입니다. 11번 3만원 꽃 2개입니다. 13번 부양 토분에 깔끔하게 심어졌습니다. 9번이 심어졌습니다. 꽃 4개입니다. 3만원입니다. 12번 3만원 13번 꽃 5개 붙었습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14번 꽃 4개입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부양 토분에 깔끔하게 심어졌습니다. 15번 꽃대가 꽃이 4개 들었습니다. 4개 들었는데 전진 2개입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16번 3만원입니다. 꽃이 3개 붙었습니다. 이것도 부양 토분에 깔끔하게 심어졌습니다. 꽃 전진 2개입니다. 17번 꽃 4개 붙어서 아주 건강하게 산뜻하게 심어졌습니다. 17번 가격 3만원입니다. 18번 꽃 4개 붙었습니다. 18번 가격 3만원입니다. 부양 토분에 깔끔하게 심어졌습니다. 19번 가격 3만원입니다. 전진 2개입니다. 한쪽에는 꽃이 1개 붙고 한쪽에는 꽃이 2개 붙었습니다. 전진 2개입니다. 19번 가격 3만원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 꽃대 3개가 가끔하게 심어졌습니다. 요것도 앞으로 재배하는데 여유를 많이 남겨두고 심어졌네요. 21번 꽃대 4개 붙었습니다. 전진 2개입니다. 21번 가격 3만원. 22번 전진 2개입니다. 이것도 두 달 있으면 다른 꽃이 필겁니다. 여기도 꽃 3송입니다. 22번 가격 3만원입니다. 23번 가격 3만원입니다. 여기도 꽃 3송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심어졌습니다. 24번 꽃이 5개 붙었습니다. 24번 전진 2개입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25번 가격 3만원입니다. 요것도 산뜻하게 반듯하게 잘 심어졌네요. 꽃대 5개입니다. 25번 꽃대 3개입니다. 26번이 가격 3만원입니다. 꽃대 3개 붙었습니다. 27번 꽃대 3개 붙었습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수태일에 깨끗하게 심어졌네요. 28번 가격 3만원입니다. 꽃대 2개에 꽃이 총 4개 붙었습니다. 하나는 꽃 1개 붙고 하나는 2개 붙었습니다. 28번 가격 3만원입니다. 29번 가격 3만원입니다. 29번 가격 3만원입니다. 29번 가격 3만원입니다. 꽃 3대 붙어서 피기 직전입니다. 30번 꽃대 전진 안에 꽃색이 보이는 것이죠. 전진 2개에서 나란히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번 꽃 2대에 가격 3만원입니다. 30번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버진이라는 꽃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양 토분에 깔끔하게 포에이 슈트를 갈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판매 영상을 띄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꽃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잘 기르시고 좋은 환경에서 아니었습니까? 예쁘게 잘 길러 보세요. 그리고 평생 아니었으면 꽃과 함께 부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또 방송을 저희들이 꽃들 자주자주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빠르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올해 이번 주에는 아마 방송을 조금 하기가 힘들거에요. 요번에 저희들이 에카드로에서 또 난처들이 카텔레아가 600개가 들어옵니다. 600개가 들어와서 그걸 다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 주에는 아마 제가 시간나는대로 텀나는대로 만약에 텀이 나면 아니었습니까? 또 크레아나 몇점을 들고 나와서 판매를 해 보던 하고 크레아나 몇점 하고 또 텀나는대로 남았던 꽃이 피는 아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화이팅하는 날이 되세요. 건강 잃지 마시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지로 건강 잃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